안녕하세요.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이유와 하는 마지막 수업이었어요. 최근에 이제 수업을 요번까지만 딱 하고 그만두게 될 거란 걸 알게 된 이후에는 뭔가를 더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이런저런 얘기를 서로 많이 더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. 그렇게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번 수업이 일요일 날 있었는데 일요일 수업 끝나고 나서 봤던 영어가 이제 Frequency라는 영화를 봤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모르는 영화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쭉 들어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편에 대한 얘기를 다 들었어요. 되게 재밌는 영화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가 솔직히 저도 그렇지만 제 나이대에 나온 영화보다 제 부모님 나이대에 나온 영화들 지금 생각해서 보면 진짜 대작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영화를 엄마 아빠가 내 나이대쯤에 봤던 영화를 뭐가 재밌을지 물어보고 아마 그걸 보면은 의외로 그런 것들이 지금 영화보다 재밌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1950년대 미국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게 됐다고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뭔가 영상도 보고 하면은 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가 오늘 뭐 하고 싶은지 계속 물어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어차피 다 영어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물어봤는데 음식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음식 월드컵 이런 게 있대요. 그래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아이는 아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해봤는데 치킨이 우승을 하네요. 살치살을 이기고. 알겠습니다. 치킨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수업을 끝내고 오늘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해서 수업은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. 아이한테 얘기했어요. 뭐 수업이랑 상관없이 내가 가르치고 이런 입장이 아니라 언제라도 뭐 어떠한 질문할 게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줘도 되고 그냥 가까이 살았으면 솔직히 만나고 그랬을 것도 같아요. 많이 저는 요 근처에 사는 친구들한테 찾아가서 선물 주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. 심지어는 은평 쪽까지만 해도 뭐 제가 수업을 생일날 케이크 들고 가서 찾아가서 한 적도 있었고 좀 그런 시기였어요. 사실 그래서 되게 수업 때문에 만나는 그런 입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어진 이상 되게 특이한 인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중시해요.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연락 되게 많이들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이먼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언제라도 다시 연락 주면은 부담없이 그냥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. 네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요약을 드릴까 합니다. 켄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